이 젊어지고자 하는, 젊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욕망이죠. 가장 젊음을 방해하고 피부를 노화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담배죠. 담배. 그것을 굉장히 많이 키죠. 어떤 기자가 장수마을에 한번 갔어요.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인들이 많은 장수마을에 한번 갔어요. 입구에 노인들 굉장히 나이 많아 보이는 노인들 세 명이 앉아있어요. 여기는 그냥 온통 장수하시는 노인들 뿐이네. 시작을 가서, 어머 할아버님들, 어머 여기 왜 이렇게 나와 계세요? 어, 바람 좀 쐬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좀 물어볼까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여자가 많아 보이시는 분한테, 백살쯤 돼 보이시는 분한테,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실지, 그 비결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 나 스마는 아홉이야. 방법이 없습니다. 아홉이야. 아홉이야. 아홉이야.